도졌다 드로드 브이로그입니다 야 이거 떴어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도망가 자 오늘 찍은 영상은 마인크래프트 포켓몬터 아포칼립스를 가져와봤고요 오늘도 역시 좋아해서 목표트가 달성했기 때문에 마탈으로 뽑도록 합시다 홀드 나이트 1번 포켓몬터 아씨 메스트 브라인게 2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 자 그리고 이번에는 좋아요 함 1500개 도전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5번 3번 에라이씨 4번 그 내가 저번에 위도잡기였잖아 어 응 왜 이번에 전 엘더가디언이었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화이팅 파이팅 들기 파이팅! 아니야 엘도가디언 잡으면 환상의 포켓몬 주니까 레이드 뛰어도.. 아 뛰기 싫은데? 어? 잠시만 그럼 전부 다 미션이 뜬 거면? 내가 마하트볼 뽑기인가? 나 모든 타입 포켓몬..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주작 아닙니다 여러분들! 주작 아니에요? 여러분 이거 다 대본에 적혀있는 거 아니야? 뭘 대본에 적혀있어? 아 이미 알고 있지.. 아 뭐야 원하는 포켓몬 두 마리 얻을 수 있네? 어 그럼 저랑 미션 받고실래요? 어? 뭔데? 마하트볼이나 파쿠올게요 어? 이모님 나랑 바꿀래? 나랑 바꾸자 나랑 바꾸자 야생에서네 다 야 우리 그거 없지? 울트라 스페이스 갈 수 있게 해주는 포켓몬 없지? 없죠 지금은 없어요 어? 아니요? 저 빅맨토리에서 꽁쳐둔 마스터볼 한 개와 전설 포켓몬 소환권이 있습니다 어 뭐야? ㅋㅋㅋㅋㅋ 그걸로 님 우로를 가서 마하트볼 파밍 가능 그니까 거기다가 거기서는 인체된 상외 아이템들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강해져가지고 엘더 가디언이나 위도까지 도전할 수 있거든 바다 신전이 어디서 있지? 저기 있다 우리 오늘 바다 신전 갈 수 있을까? 바다 신전인데 나 지금? 아 이거 처벌할 수 있을까요? 방법이 하나 있긴 해 뭐죠? 다이아산 만들어서 한 모래에 스무 세트만 캐우면 네 깰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긴 해 오케이 그럼 지금 빼다 불어봐 잘 쓰자 뭐 엘도 가디언이노? 야 나 진짜 해봐 엘도 가디언이노? 너 잠시만 얘 엘도 가디언이에요 여러분들? 얘 왜 등치가 커 보이지? 어라? 엘도 가디언이 왜 나와있니? 엉? 어? 어? 왜 형이 거기서 나와? 원래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? 안되겠다 저 일반 포켓몬 획득권으로 케이시 옮겠습니다 진짜 야생생종기는 케이시가 1티어라니까 그런 거 같아 그건 일단 저거 잡는 건 어차피 우리가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하고 오케이 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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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블러드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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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 커밍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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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울트라홀 떴던데 우리 집에 뭐라고? 울트라홀이 집에 떴다고? 거짓말 네 위에 떴는데요? 재민님 가실래요? 울트라홀 어딨어 으악 아 재민님이 갔어 아싸 자 이제 대본상으로 이제 내가 엔더 건물 먼저 발견해가지고 소민님보다 먼저 마하토볼이나 팔파크볼을 얻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나는 또 주작이라고 얘기하는게 딱 대본에 있는 거죠? 어 맞지 맞지 야 야 야 대본상으로 여기 있어? 그러면 대본 좀 확인해봐 있어? 대본상이요? 아 지금 형 혹시 그 업을 배있어요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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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 거기 아닐텐데 아 여기 아니야? 어 아 진짜 아니네 아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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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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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제 마하토볼이나 파크볼 뜨네 다이아몬드 갑파가 뜨네 자 마지막으로 엔더유적 하나만 더 발견해서 템 털고 돌아갑시다 물갈퀴 아니야 이 사람 뭔줄 알아? 뭔데? 우와rá 철 삽인데 효율법 내고송수리 제 water 요는니 모래퀴면 되겠네 여기 주시면 제가 모래퀴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요 어 와시태불 찾았다 진짜 조용히 있다가 딱 한마디 하네 오 마 마하토볼 찾았다 그러니까 아 예 몬스화 좀봐야겠네 음 너무 알못이었어 저 제비님 제이님이 때문이또더니 갑자기 엔디 한번에 불려둔는데요? Azure 센 벌 이거 맞아? 정신이 좀 아찔하네 어디 뒤에 한 모래 낳게 우리 엘더 가디언 도전해야 돼 오늘 오케이 오케이 저 지금 모래가 14세트 와 왜 이렇게 많아 나쁘지 않게 가 블러드 보이다 블러드면 끝나면 가죠 어 블러드 뜨나 하면 작업치러 가보자 엘더 가디언 오케이 어 해가 뜬다 왜 이건 소미님이 터뜨렸어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대참사 야 빨리 디안 뭐해 상자 좀 만들어줘 지금 지금 엘더 가디언 도전으로 해 너 지금 보고만 있어 뒤에 맞다고 생각해 아이 죄송해요 언제나 청하는 디안 보니까 야 둘기야 너도 모래 챙겨와라 우리 엘더 가디언 작업치러 가자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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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래 디안한테 받아와 그 내가 위에를 봤는데 그 위에 크리퍼 두 마리 좀 치워줄 수 알아? 근데 보스에 한 마리 어 엘리베터 뭐야 엘리베터 세 마리 있어 뭐야 네 마리만 있어 뭐야 엘리베터야 뭐야 엘리베터가 세 마리가 있다고 아차 타워 없애 아차 타워 있으면 계속 손대잖아 아차 타워가 모노트 타워 있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 뭐야 저거 저거 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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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떨고 떨고 이거 철거해도 됩니까 철거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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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서 다 출고시켜야겠습니다 포킹 모노트 타워 철거해 아 와 재미나 와 너무 많아요 와 아재민이다 도와줘 와 아재민이다 와 아재민이다 와 아재민이다 와 아재민이다 와 아재민이다 도와줘 아재민 들기야 자 사진 찍어주세요 아재민이다 짱고 가야 지고 우와 아 야 은신 좀비가 있었구나 배 오우 오우 잡았다 들기야 모래 잔뜩 챙겨서 어 네 모래 많습니다 챙겨서 그 바다에 죽으러 와 자 보면 잘 보면 엘더가지안 한 마리 나와있거든 걔네 주변으로 모래를 막 쌓아가지고 가져 버리는 거야 오케이 어 나쁘지 않네 오케요 입구에 한 마리 있고 맨 꼭대기 한 마리 있습니다 모래에 떨궜 씁니다 있다 야 야 요 요 요 요 요기서 모래 떨구면 돼 세민이 빔 빔 빔 빔 빔 빔 어 뭐야 저거 어? 어? 가진 보스다 야 뭐야 야 가진 보스로 나오면 어떡해 울트라보스네 아이고 환장하건네 우리 이거 뚫을 수 있을까? 모래 설치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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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자리 두 자리 두 자리 두 자리 와 그냥 때려잡아? 그냥 때려 잡을 수 있어? 그냥 때려 잡을 수 있어요 수마 안박혀 너희들? 저거 회불 나도 줘 회불 하나만 야 나도 회불 빨리 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 빨리 빨리 얘가 막아 길어 야 미켜 에이 숨 che.. 그럼 잡겠는데 죽여 막 채쳐야 되잖아 어 죽였어 뭐냐? 뭐 넣은가요? 마귀하나 어디갔어요? 여기 밑에 한마리 더 도와주세요 마귀하나 스펀는데 있다고 떴는데? 여기있다! 올라왔어! 시비고로 익사한다! 마스터볼 던져버려! 마스터볼 있어? 있어요 도졌다! 불러줍니다 여기 떴어! 도락! 도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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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 사라장 날어 있었어? 도와주러 갔어... 엘렁한 이 땄어 여기 떴잖아! 얘부터 일단 죽여 딱 꼈잖아 주변을 막아 혹시라도 도망칠 수 있으니까 주변을 막아 우와 왜 자꾸 저한테 여기 우와 블러드문이라 소환되나 보다 일단 병만 들어 뭐 환상의 포켓몬이 복사가 된다고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포켓몬 획득권 없앴다고요 그럼 포켓몬 획득권으로요 메타그로스 한 마리 뽑으면 그래도 나도 600쪽 벌써 4마리 목표 달성되고 있다 호미님 마트오벌 하나만 주실 수 있나요 저도 환상의 포켓몬 한 마리 잡아오게요 뜨는대로 봐야죠 여기 껴있다 여기 껴있다 껴있다 작업처 여기 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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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 들어가버렸어 아 근데 왜 키워야 이거 공장이야 공장 수준이 아니야 보스 엘더 가디언 있다 뭐야 잠만 왜 왜요 머리가 12개가 떠져있는데 뭐야 이거 아 게임 개판이구만 그래 누구 약팔로 잡았었어 이거 뭐야 이거 반응할 수가 없잖아 미션이 죽기 여기 다ateful 이야 미션 중에 죽기 있었거든 와우 아 이거 채우고 와야 돼 환상의 포켓몬을 잡기가 너무 힘들어 복사가 되긴 하는데 그 복사를 사용하기가 힘드네 진짜 저기서 어떤 환상의 포켓몬이 뜨더라도 잡는다 아르세우스 떴으면 좋겠다 안 돼 또 이만했다가 아르세우스 뜨면 주작 소리 듣는다고? 이렇게 막으면 돼 이제 블러드몬 때 여기서 엘도가지원 소환되면요 엘도가지원 못 나와서 여기 죽이면 돼요 오케이 됐다 엘도가디언 블러드몬 뜬다 어 퍼진됐어 근데 주변에 가디언은 어떻게 해요? 그러게요 이걸 생각 못 하긴 했네 어 좀 많은데 이걸 생각 못 하긴 했네 안에 갇혀있죠? 두 마리 갇혀있죠? 엘도가디언 딱 걸렸죠? 못 나와요 이제 이제 아침만 되면 죽이러 가면 돼 어 나 죽었다 지안 조졌다 프리만 어 아귀 하나 나 너무 쐈어 어 미니 지금 미니 제미님 미니 미니 제미님 미니 제미님 미니 제미님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우와아아아악 마귀 하나라도 잡을까요 여러분들? 마귀 하나라도 잡자 그거로 그거로 어 이거라도 잡자 아이체? 해치웠다 잡았다 도망가자 제미님 남는 모습 어? 나 도망갔는데? 남는 모습 나 튀었는디?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해보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잘 뵙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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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